네, 저도 이렇게 화려할 줄은 몰랐는데요. 뜸을 드리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수상 발표하겠습니다. 제 50회 LF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현입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엘리트 남박수 동작원 월유환 역으로 열어난 김수현 씨는 세심한 감정 연기와 고난이도 액션을 함께 선보이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장철수 감독님, 또 원작, 훈 작가님, 또 김방연 대표님, 그리고 추운 겨울날 다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스텝 여러분들, 또 제작진분들, 또 동료 배우 선배님들, 손현주 선배님, 사랑합니다. 또 저희 키이스트 회사 식구들 항상 감사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인이란 말이 참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싱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참 매력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뿐인 상 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신인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울망을 막아보고 계시지만 마음이 너무 기쁘시잖아요. 자, 이 여성패들을 위해서 위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